더 글놀이 더 글놀이 더 글놀이 더 글놀이 더 글놀이 그 거기에서 이제 송혜교 씨가 나오는데 네. 올해 이천 이십삼 년 이천 이십삼 년 개미는 네 맞아요 송혜교 씨가 좀 어떻게 될 것인지 아 송혜교 씨. 예 뭐 운 자체가 뭐 계속 꾸준했던 것 같아 이분은 그래서 그 가지고 있던 재능이 이제 더 많이 발휘되겠죠 더 많이 발휘되고 근데 혹시 어떤 연애설이 나지 않을까 싶어요. 연애설? 응 연애설도 나고 연애설도 나고 그렇게 보이거든요. 운은 좀 어때요? 운이 뭐 나빴던 적이 있었을까요? 항상 연예인들은 연예인들은 항상 구설은 따르고 뭘 해도 구설이기 때문에 운이 나빴던 적이 없었던 것 같다. 응 구설이 이 사람의 운을 이길 수 있을까 싶어요. 좋은 운이에요. 이번에 더 글놀이가 대박이 났거든요 지금 더 글놀이가 대박이 났는데 저도 이제 하루 날 잡고. 다 봤고 너무 재밌어. 아 그렇게 재밌나요? 정말 재밌어요. 어 좀 재밌고 이제. 그 송혜교 씨를 다시 보고는. 어 근데 연기 자체가 이게 사람이 이 세월 속에서 이 삶 속에서. 이 연기로 표현하는 거라서 삶 속에서 애완이 연기로. 이제 표현이 되는 것 같아 송혜교 씨가. 더 많이 더 많이 눈이 익어요. 운은 더 치고 올라간다? 운 자체가 하락하지는 않겠다. 아 이 운이요? 네네 하락하지는 않겠다. 재원은 하겠죠? 어 열애설은 나겠다. 아 열애설은? 어 근데 뭐 혼잔데 뭐 열애설 안 나겠어요? 어 연무설은 꼭 있겠다 싶어요.